이 쪽으로 아니 여기 가운데 가운데 아니 저 롤을 잡아줘야 돼 잡으세요? 그 쪽도 아 바짝 바짝 아 바짝 아 바짝 아 바짝 아 바짝 아 바짝 올라가니까 제가 설명을 빨리 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같이 한번 해볼거에요 일단 제가 설명을 먼저 빨리 드릴게요 왜그러냐 일단 타보는게 중요한거니까 이렇게 토마카 씨던져서 그 다음에 타는건 이렇게 백컨 이렇게도 타는게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는 밀리 무릎을 무릎을 앉아도 타는 방법은 타는 방법이 타는 방법이 조금 틀려요 크로스 다우턴이라고 토마카 좀 백컨을 해도 되는데 타는 방법이 점점 지질적으로 올라가는거에요 아들랑스도 마치고 퇴별에서 장수책을 잃어버린 곳은 상추책을 흡인이 최강의 장수풍에 오셔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. 도라보 여행대가 달려있는 장수풍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장수풍에 오셔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. 다시한번요. 내가 만약 이쪽으로 토드를 타고있다. 토드를 타고있다면 이 반대편으로 이 토드를 부르는 거예요. 원래 가지고 기일아보서를 주럴 하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교육을 해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걸까요? 조금씩 공개됩니다. 따라서 향기가 살고있음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